사람 그녀는 정말 눈이 부신 여자죠 나 같은 남자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정말 좋은 여잔데 저의 그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의 그녀는 제가 가장 멋지다고 합니다 많이 약하고 다 어설프게 살아온 나를 왜 그리 좋아하고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잘 볼 때마다 환히 웃어줍니다 나 역시 웃어야 하는데 그저 멀하니 바라만 봅니다 그녀는 점점 나를 닮아갑니다 둘이서 길을 걸을 때 좀 더 잘 어울리게 배려해준 겁니다 저의 그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의 그녀는 제가 가장 멋지다고 합니다 많이 약하고 다 어설프게 살아온 나를 왜 그리 좋아하고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못난 제가 싫어서 착한 그녀를 또 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원정에 손을 붙잡고 손죽이며 해주는 날 조금씩 앞으로 나가자고 제가 그녀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제 자신보다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너무 예쁘게 날 바라보는 그녀를 위해 내 모든 삶을 바쳐 사랑할 것을 고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